일본과 서양의 상선 정화의 원정대가 보여준 선단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해상전선에는 많은 방어적 문제점이 있었다. 16세기가 되자 사무역에 대한 명조정의 금지정책은 중국과 통상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본과 대항의 시대를 통해 아시아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상선들과 또 활발한 무역 거래를 하고 싶었던 중국 상인들에게 반발감을 키워주고 있었다. 하지만 명에서는 겨우 이렇게만 허락했을 뿐이었다. 일본은 절강성에 영파, 필리핀은 복권선행에 복주, 인도네시아는 광동성에 광주에서만 허락한다. 하지만 이는 단서가 달렸다. 대신 일본은 10년에 한 번만 올 수 있고 배 두 척에 인원 300명까지만 허감, 이런 식으로 횟수와 규모를 제한해버린 것이다. 이건 뭐 무역하지 말라는 소린가? 그러나 조정의 입장만 그랬을 뿐 실제로는 중국 전해안을 따라서 중국인들은 여러 외국인들과 은밀히 교역을 하고 있었다. 특히 1577년 포르투갈인들은 광동성의 관료를 뇌물로 구워삶아 마카오의 대대적인 무역 거점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마카오에는 곧 수많은 서양 상인들과 일본 상인들로 바글바글하게 된다. 외국 문제와 조공국 원조 명이 일본과 교류를 기피했던 것은 당시에 횡행하고 있었던 외국 문제를 일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 서양 선단들이 중국 해안가의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밀무역을 하면서 상품을 실은 배를 노리는 해적들이 더욱 늘어났고, 명은 그럴수록 해적 퇴치에 골머리를 썩였다. 이런 상황에 명은 쉽사리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괘씸했으니까. 한편 중국의 조공체계에는 충성을 다하는 조공국에 대해서 위기 상황 때 원조해주어야 한다는 온정주의적 의무감이 내포되어 있었다. 때문에 명은 조공국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상당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지켜준 사례는 월남과 조선파병 두 차례뿐이었지만 그런 이유로 명나라는 무리하게 임진왜란에 참전했고 병력 외에도 상당한 재정지원을 했다. 이로 인해 명은 막대한 재정의 탕진과 안주족의 흥기라는 예상 외에 치명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면서 명나라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결국 명은 조공무역으로 일본을 왕따시키려 했고 그에 대한 불만이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 중 하나였으니 명의 멸망은 그들의 케케묵은 조공세계관이 발단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